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조국계에 피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폭역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조국 딸을 일 저자로 등재시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국대 의대의 장영표 교수를 될 수가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자신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길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인턴 푸마 씨라는 그런 사실이 이제는 너무 명백해졌고 장 교수의 아들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국의 딸이 자신의 것뿐만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발급된 서울대 법대 산하의 인권센터에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장 교수 사이에는 인턴 푸마 씨가 있었다 이제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장 교수는 허위 등재 부정 등재 행위를 묵과하고 협조함으로써 해당 부정 행위에 크게 기여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장 교수에 비해 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데 이런 기간에서 얼마 정도 일한 증빙서류를 끊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죠 특히 인턴 관련해서 요즘에 수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인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체하는가 어떻게 판단 내리는가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정리를 봐서 무심코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장 교수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곤옥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게 무언가에 몇 해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이자 오래전에 한국의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턴 교수가 암투병을 겪고 난 다음에 한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책 제목이 건사하죠 읽기에 적당한 분량의 책이고 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런 자신과 함께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전도가 아주 밝았던 친구들이 수례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회계 부정으로 무리를 빚었던 엔론 사태들의 연류가 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또한 한때 잘 나갔던 친구들이 다양한 그런 사건의 연류대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하고 인생의 끝날까지 무대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인생 경영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총합해서 지연책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란 책입니다 클레이턴슨 교수의 경험담은 인생은 마치 자정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앞서거니 뒷서거니 그렇게 돼가죠 근데 한때 늘 앞서거니 하는 친구들이 추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추락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좀 그렇게 어려움을 봉착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영표 교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인생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클레이턴슨 교수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개념 한계비용과 총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인생 경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아가며 사람들은 이번 한 번만 영어로 Just this once 입니다 이번 한 번만 뭔가를 했을 때 드는 한계비용은 항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한 총비용은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이번 한 번만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한계비용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정도의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치료해야 될 경력을 손상하거나 아니면 감옥을 가거나 이런 것은 다 총비용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좋다면 일을 저지른다고 클레이턴슨 교수가 지적합니다 바로 한계비용만 집중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한계비용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나 경력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총비용을 못 보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번 건은 예외적으로 이번 한 번만 조국의 딸인 조민을 위해서 제1제자로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이나 그의 처장념싱도 인턴활동증명서라든지 표창장증명서를 위조할 때 이번 한 것만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딱 한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총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텐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범법행위를 했을 때란 뜻입니다 초래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양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저에게 제 기간에 인턴활동증명서를 떼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친구의 아들이 내 밑에서 일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친구하고 관계가 좀 스먹스먹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영원히 제가 갖고 있는 가치기준을 아마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도 크리스텐 교수의 책을 읽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한계 비용은 적지만 그 한계 비용이 총 비용을 따지면 나중에 삶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더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이재이 엔젤님입니다 조국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티는 것은 정권과의 깊은 비리로 역격이기 때문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합리적인 의심의 질문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저 역시 그만두고 싶더라도 조국이 큰 프로젝트에 묶여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그에게 자금이 유입되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이다 이런 풍문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같은 풍문이 사실이라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단서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로 미뤄보면 다른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국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던진 엔젤님의 질문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셔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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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